국민이 옳다. 국민의 목소리에 기구를 했으니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진지하게 한번 대화해라. 또 왜 하는 거야? 본인이 아는 게 없으니까. 발발이 딸리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왜 하는 거 좋지? 저는 시즌 올라갈 텐데요. 대신이 그냥 그 날 만나는 모든 소리를 생각하고 생척하지만 실질은 겁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재명 대표 만나는 거 슬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피의자가 어쨌다 하는 것은 그냥 핑계이고 그리고 대화하러 오면 미천이 저를 알잖아요. 그것을 저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저어하지는 네. 뭐 뭘 대화하시나. 품격이기는 너요. 언어의 미술사. 마술사의 영향이 있더라고요. 언어의 맙소사. 아니 아니요. 미술사. 언어의 색을 치는 사람. 저는 언어의 맙소사라고 하겠습니다. 소문 내주세요. 빠르게 슈츠 간단하게 슈츠 여론조사 코리아.